자 그럼 지금부터 보수연의 인질극 사건 경위를 발표하겠습니다. 인질들 목숨이 달렸는데 뻥이라고? 어차피 인질들을 구출할 생각이 없어. 대상에 활용할 생각이라든지. 저는 조원들의 생명을 책임져 조정입니다. 당의 명령을 의심한다는 질체를 받더라도 확인해야 할 건 해야겠습니다. 일어나요. 친구. 이거 확보하느라 안기부 조사실에서 지금 누구 하나는 죽어나가고 있어. 사상성이 무심되는 새끼는 언제든지.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야? 너희들이 그럴 계획이란 증거가 필요해. 지휘들 권력을 유지하자고 국민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. 월급이라고 하는데 당을 위해 죽는 걸 영광으로 할 거야. 인질부여도 다 죽으려 될 거야. 사살하시오. 아니 아니 내 탈출을 또 뭐해. 그럼 말귀도 모더라. 저 왕의 적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고? 그래서 모가 날아졌는데! 니가 나서는 바람에 인질디만 덩전해뒀잖아. 너도 인질디를 죽이는 걸 원치 않잖아. 나도 이 아동인이라고. 두 사람. 도간에 든 지휘들이 싸워봤자 칠해 죽기밖에 없게 돼. 일단 살고 말자. 부딪혀 말자. 추구하는 걸 곱게 죽을 수 없잖아. 학생들도 다 살고 내버려놓는 겁니다. 돈 때문에 조국이 충성해온 공장원들의 목숨을 남조선에 판 거야. 난 그걸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. 우리가 함께 조합들을 살린 방법이 과연 있을지 확인해보시죠.